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저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저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일부터 단식 논성에 돌입합니다. 그저 안전하게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국회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거대 양당은 국민들의 눈물과 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 내에서 소리치고 계시는 중대재해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냐고 하지만 말뿐인 공연불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여야 모두가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공표해 주십시오. 노동자들의 재난사고를 방치하면서 유지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천명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재정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로 정기국회가 끝나버린 다음 날인 오늘이 컨베이어 벨트에 쓰러져간 김용균님의 이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부디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72시간 동안 유가족분들과 철야 농성을 진행했음에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여전히 진척되지 못했다는 것에 참담함고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제는 정말 끝을 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을 곁에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차직생의 마음으로 내일부터 단신 농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